이번에 거기 간다는 거예요. 그런데 여행도 거의 일주일 갔다 오면 어쩌고 한 8회 정도 되는 거예요. 사실은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남편이 이번에 좀 많이 아파서 사돈 안 사돈이 죽을 몇 가지를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. 제가 잘 못하는 줄 알고. 음식 못하는 줄 알고. 며느리한테 저게 이번에 죽을 너무너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맛있게 해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훈복도 잘 되고 나도 죽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나 얼마나 며느님한테 잘하는데요. 공손하게 노래할 때만 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손을 내밀었더니 제 나름대로는 아주 두둑해서 저는 진짜 처음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그러면서 내가 얼마라고 말을 했어요 야 이거 얼마야 왜냐면 나 있는 데서 열어봐야 이게 액수를 알 거 아니야. 이거 얼마야 밥이라도 식구가 여럿인데 한 두 끼 먹으면 좋겠어. 큰돈 주셨구나.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항상. 맞아 대가 많아진다고 그랬는데. 이러는 사람이에요. 그러더니. 그러더니 바짝 일어났더니 내 어머니. 내 어머니. 약을 치니까. 깜짝 놀랐어요 제가. 역시 선배님을 진짜 만났어야 돼. 내가 먼저 해야 되는구나.